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강유미 아나운서, KTX 강릉선의 연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강릉에서 태백 일반 열차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KTX 강릉선이 동해역까지 연장되면서 강릉과 태백을 연결하던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이용객들은 열차를 이용하려면 동해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재운행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시 태백역입니다. KTX 강릉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 청량리와 강릉으로 오가던 열차가 하루 6번 지나던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KTX 강릉선이 동해역까지 연장되면서 강릉 가는 일반 열차는 사라졌습니다. 청량리발 열차의 강원도 종착역이 동해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열차로 강릉까지 가려면 동해역에서 환승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문제는 열차 배차 간격이 넓어 환승 때까지 최소 10분에서 많으면 1시간 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를 타고 강릉의 큰 병원을 찾았던 태백 등 강원 남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강릉역을 시종착역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강릉 태백간 열차 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KTX 고속열차의 전력 소비가 커 과부하 문제로 동일한 구간에 일반 열차와 함께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해 강릉 간 환승열차에 전력 소비가 적은 열차를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이 단선철도이다 보니 함께 투입하려면 KTX 등의 열차 운행 횟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코레일의 해명에도 강원 남북권 주민의 불편은 그대로여서 환승 대기시간 단축 등 강릉 태백간 열차 이용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를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식과 경축식, 기줄다리기 대회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고, 민속 재래 행사 등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또 50천로와 진주로 일대에 조명을 활용한 달등거리 등을 조성하고, 소원달기 행사를 실시해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북한 인권을 진단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권과 북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을 진단하고, 동북아 인권 협력 방안과 북한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아멘